모든 교황은 남얘기죠. 아무로 봐도 알려주는 남얘기 아날람 64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다. 늘 듣던 톤이지. 좋아요. 쭉 가주세요. 제가 원래 이런 톤이었나요? 부담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톤 전문가. 의문의 근육 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2부 미스 슬로운이라는 영화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표님께서 3점을 주신 10억점 만점에 3점을 주신 악녀. 일불가사이. 일불가사이. 악녀의 주인공이 여전사 때 사실 악녀가 아니라 선녀였잖아. 싸움 잘하는 마츠코의 인생인데 이 영화는 미스 슬로운은 진짜 악녀가 나와요. 미스 슬로운이 이 자체로 악녀야. 그래요? 나는 악녀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아니. 숙희랑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 대상이 좀 문제가 있다. 비교 대상이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파이트의 종류가 꼭 육체적 싸움만은 아니죠. 미스 슬로운 당연히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 작가가 만들어낸 이름인데 그 성 중에 이게 켈트족 성이에요. 슬로운이 원래 옛날에 워려란 뜻입니다. 전사란 뜻이고 실제 엄청나게 자기만의 싸움을 전개해 나가죠.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그런데 악녀랑 만약 비교해본다면 이 드라마 이 영화상에서 등장하는 미스 슬로운에게 난도질 당한 사람은 치가 떨릴 것 같지 않아요? 치를 떨리 셀도 없어. 다 죽었어 이미. 지금 그래. 다 사지육신이 분리돼서 다 죽었어. 미스 슬로운이 숙기 같은 싸움 솜씨를 갖고 있다. 지구는 멸망했다. 미국은 이미 없어졌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 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 줄기 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티스템 저희 사장님께서 여러분 티스템 많이 사시랍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얘기해줘야 돼요. 홍 작가님이. 광고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티스템 얘기할 때 미온적인 이유가 이게 머리에 듣는 효과라 저랑 시원님은 효과를 볼 일이 없고 기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자 이제 한 거의 6개월 썼잖아요. 그죠. 자 어때요? 뭐 보시는 바대로. 나 말고 빨리 본인. 머리가 만지면 알 수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만지면 머리가 이제 공개처럼 훅 꺼져가지고 바로 두피에 닿는 부분이 그럴 때가 있고 지금은 약간 그 정수리 부분이 솟아 있어요.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고 진해졌다. 그러니까 약간 이 그 부지깽이 회초를 갔던 애들이 살짝 기둥이 됐다. 꼴을 갖추고 있다. 근데 그게 말로는 약간이지만 큰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크죠. 머리가 솟아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장님이 많이 사시랍니다. 믿고 쓰시랍니다. 생각해보니까 악녀 미스 슬로운 원더우먼 립밤 윙클의 신부 제목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여자들이에요 라고 아예 말하는 이런 영화 4편을 지금 저희가 2조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대표님께서 이번 주 계획을 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정화 차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좋은 영화로 눈을 씻자. 새한액이다. 성수 같은 영화들이로군요. 악녀도 김옥빈 씨 얘기부터 했으니까 미스 슬로운도 주인공 배우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제시카 차스테인. 김옥빈 씨가 제시카 차스테인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요? 네. 나는 제시카 차스테인과 베네플렉과 이혼했던 제니퍼 간호를 구분이 안 가요. 찾아보니까 제니퍼 간호랑 진짜 많이 닮았어요. 닮았다. 난 그거를 당최. 쌍둥이라 그래도 믿겠어. 당최 구분이 안 가 가지고 진짜로. 진짜 많이 닮았어요. 난 처음에 제니퍼 간호인 줄 알았어. 제시카 차스테인은 천연 적발이죠. 빨강머리. 유럽식 빨강머리 있죠. 1977년생이신데 혈통이 말이죠. 앵글로섹슨. 저지 게르마닌. 고지 게르마닌. 갈로로망스 프랑스인이죠. 켈트족 이건 스쿠틀랜드 쪽이고 이베리안 인종도 들어가 있어요. 스페인 혈통도 있고 기타 북아일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고대 서양인 그리스 인종까지 혼합된 종합 선물 세트 백인종. 백인종 대통합 배우다. 슬라브족만 빼고. 역시. 슬라브 동유럽 슬라브까지 들어갔으면 이거는 뭐. 아니죠. 동유럽 슬라브를 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유럽 중심 사단의 완벽한 그들의 생각은 원래 그분들 좀 그런지 그랬잖아요. 직대성이네 딱. 그분들 원래 옛날부터 러시아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했잖아요. 러시아를 러시아 사람들 슬라브족들을 무시하는 게 너네는 피부는 하얀는데 나쁜 말이에요. 피부는 하얀는데 아시아인 아니냐. 오랑키 아니야 오랑키예요. 여기 호모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아인인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거를 딱 증명해 주는. 그리고 더 나쁜 말이 있어요. 슬라브족 노크하는 거. 너네 사실은 타타르다. 타타르가 뭐야. 몽골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러시아 역사가 한 번 맥이 끊긴단 말이에요. 러시아 슬라브족의 역사가. 다 그 진기스칸의 후예들한테 정복을 당했는데 이게 왜 나쁜 말이냐면 그 몽골 그쪽을 이제 타타르라고 이쪽에서는 부르는 건데. 믹스다 뭐 이런 거예요. 믹스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강간당한 후예 아니냐. 그런 식으로 타타르라고 하는 거야. 그 못된 말 있잖아. 그 인종의 못된 말 니네 옛날에 다 당했다. 이거의 최고봉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까. 어디입니까. 타란티노가 쓴 트루 로맨스에 나옵니다. 타란티노가 트루 로맨스에 보면 거기 그 크리스찬 슬레이터 주인공을 추적하는 마피아로 크리스토퍼 월켄이 나오는데 아버지한테 쫓아가요. 네 아들 어딨냐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데니스 오퍼야. 데니스 오퍼가 아들의 존재를 불지 않지. 그래서 불지 않는데 어차피 여기서 불지하면 죽겠구나 싶으니까 빨리 죽으려고 성질을 긁어요. 뭐냐면 너희들 마피아 놈들 옛날에 이탈리아 시실리에서 어차피 그래봤자 아프리카 쪽 애들이 시실리 이탈리 거기까지 올라와서 다 점령했었다. 그러면서 니들은 다 흑인들한테 강간당했다 이러면서 니네 할머니 할머니 강간당했다 이러면서 니들은 가지라고. 가지? 그 채소 가지 있잖아. 새까만 거. 니놈들은 다 가지라고 하는데 너무 악랄한 농담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원래 같으면 불어라 하면서 고문할 판인데 크리스토퍼 이렇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바로 머리에 총을 쏴버려. 니놈들은 가지야 이러는데 아 정말 악랄하다. 타란티노가 그 대사를 너무 옳지 않잖아. 그런데 얼마나 고대를 써먹고 싶었으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 정말 넣어놓은 거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못된 농담을 만들었을까 혼자서. 마피아에게 총으로 한 번 원샷 당하고 싶어요. 네놈들은 가지다. 타란티노가 참 예를 썼다. 그러면 이제 서유록 중심사관에서는 완벽한 여성이다. 네. 그렇죠. 완벽한 혈통이다. 이분은 27살에 데뷔했으니까 굉장히 늦었죠. 사실 뭐 전공도 있고 따로 이제 있었는데. 연극을 좀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랬는데 이제 연기 자체를 늦게 배웠어요. 연기 학교 자체를 늦게 들어가서 27살에 데뷔하고 나서 이제 2010년대가 오기까지는 그냥 전향한 무명이었는데. 그런데 연기 자체를 늦게 배우고 하다 보니 늦게 떴다고 하기엔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이는 지긋하시지만 1977년생이지만 연기 자체를 늦게 시작한 걸 감안하면 원래 무명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조연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주목받고 서서히 올라가서. 그거는 뭐 그냥 실력대로. 일찍 빵 뜰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모르는 거라고 봐 나는. 실력 없어도 빵 뜰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일찍 떴으면 제니퍼 간호에게 가려줬다. 제니퍼 간호가 베네플렉과 이혼하네 만에 하면서 뭔가. 이게 흐지부지 되고 난 후에. 개인 일로 바쁠 때. 빈자리를 차고 올라왔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 페이스는 필요했다. 그러면 아다리가 맞았다. 그러냐. 왜냐하면 둘이 너무 쌍둥이 같이 생겼잖아.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금방 저 찾아봤거든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나서. 돋불갱어야. 그래. 어찌 됐든 이 양반이 2011년부터 출연한 영화들이 히트를 치면서 주가가 급상승하게 되고요. 지금은 뭐 헐리우드의 당연한 단독주연 사이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이 주인공으로 해서 캐리를 한다. 왜냐하면 이 캐리한다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주연 배우가 확실히 급이 다른 게 왜냐면 주연 배우는 클라스라는 걸 집중하는 게 어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나 연출이나 사람이 하는 일이 하다 보면 어떤 그 분위기나 정조를 만드는 순간에 빵꾸가 나는 순간이 있어요. 뭔가 어색한 거. 그런데 그거를 주연급의 좋은 배우는 자기 그 카리스마와 아우라로 덮어서 전체 톤 낸 매너를 문떼줘요. 이렇게 무대에 만들어줘요. 구멍을 다 메꿔가면서. 그런데 그 급이 안 되면 그런 능력이 좀 안 되면 그 아우라가 부족하면 그 구멍이 숭숭숭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배우는 그런 건데 이분이 좀 각광을 받았던 게 제로 다크서티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후세인을 쫓으는 실제 CIA 요원인가요 그걸 연기하면서 여배우 한 명이 캐리 하는 그 그림을 확실히 능력을 보여줬지. 그 영화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영화인 미스 슬로운의 주인공도 이분은 되셨던 거죠. 그럼 미스 슬로운의 주연이 되는 게 대단한 일이냐 대단한 일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제작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나리오 단계에서 시나리오가 원래 우리나라는 충모로를 그쪽은 LA. 헐리웃을. 헐리웃을 한 바퀴 돌잖아. 돌면서 이 시나리오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는 된다 무조건 이 시나리오는 이거 어느 배우 어느 감독이 거머쥐는 그 행운한 누구냐 이게 관건이었대요. 그러면 이 기묘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기묘합니다. 아스트라라고. 그리고 잘 만들어졌어요 시나리오 자체가. 이 이상한 시나리오는 대체 어떤 과정에서 탄생했나. 이게 배경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배경이 미국이고 미국에서 미국 의회를 조정하려고 하는 상원이죠 주로. 그렇죠. 조정하려고 하는 로비스트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정작 미국과는 별다른 연이 없는 영국 사람이에요. 시나리오 작가가 조나단 페레라. 이것이 시나리오 대비작입니다. 그리고 그냥 영국인이 아니라 변호사 출신 영국인이에요. 이상하잖아 미국하고 영국은 법리체계가 달라요. 그런데 이해했어요. 영국이란 말을 듣자마자. 이 시나리오 영화의 기본 톤에 신념체계를 초월한 굉장히 시니컬한 상황에서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인데 미국 영화에 잘 안 나오는 약간 칼라거든요. 미국 영화는 아무래도 선악이 정해져 있죠. 약간 신념체계가 좀 더 포함되어 있죠. 나의 신념은 이거야라는 식인데 이 영화에 보면 은근히 그런 신념체계를 나이브하다는 듯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영화의 전체적인 톤의 매너가. 각 등장인물들의 신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간성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영국 사람의 특유의 시니컬함. 특히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을 봤을 때 흔히 등장하는 약간 업신역이에요. 약간 그렇게 보는 거 있잖아. 상껏들. 유럽 사람들이 보는 약간 그래서 이해가 됐다. 이한반은 미국의 로비스트가 감옥에 갔다 와서 감옥생활 어땠냐. 그래서 질문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뉴스를 봤대요. CNN 뉴스 정도 됐겠죠. 미국 방송이. 이 뉴스를 보고 이 시나리오를 갑자기 생각해냈대. 그리고 미국 법리체계를 경험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 변호사라 그런가. 어쨌든 글잘잘 법잘잘이잖아. 법이 됐든 글잘잘 잘하는 놈이 잘한다. 원래 야잘잘하고. 뭐든지. 야구 용어인데 야구는 잘하는 놈이 잘한다. 거기서 나온 말인데. 미국의 조건에 자신의 설정을 대입해서 기가 막히게 시나리오를 뽑아냈어요. 노력이 없진 않았죠. 이제 스스로도 미국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를 여러 명하고 인터뷰를 했고 자료를 가지고 썼대요. 이 시나리오를 어디서 썼냐. 한국에서 썼습니다. 특이한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원어민 강사 있죠. 네이티브 스피커 강사로 일하면서 썼어요. 이걸 변호사 출신인데 왜 여기 와서 그런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왜 법리를 하지 않느냐 하시고. 이걸 쓰려고 한국에 온 건지 와서 쓰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변호사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변호사가 우리나라처럼 위상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고 하긴 하긴. 그냥저냥한 직장인으로서 하는 변호사도 있고 그 층이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폭이 넓어요. 그런데 유능한 변호사였을지도 모르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걸 쓰려고 한국에 왔을 수도 있겠다.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라고 하는 게 비교적 쉬운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시간을 쪼개서 우리나라에서 시나리오를 쓰러 온 건지 아니면 왔는데 갑자기 꽂혀서 쓰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지생활 힘들어서. 그런데 흔히 백인 가량남 우리나라 오면 되게 좋은 대우 받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문화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헬조선이. is 조직원이 공장에 위장 취업했다가 일해라 핫산 난 도저히 못했다 그러고 도망간 나라입니다. 너무 착지당해서 막고. 여러분 헬조선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학원가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쳤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이때 알게 된 사실인데 백인들 있잖아요. 삐처리해 주세요. XXX이나 XXX 이런 데서 외국어 학원에서 네이티브 스피커로 일하잖아요. 헬조선은 갑을 관계에서 얄짤 없습니다. 뭐가 얄짤 없냐 하면 여권을 거의 사실상 압수당합니다.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묶어놓는 거지. 외모가 좀 되는 백인들이 특히 심하게 당해요. 왜냐 이게 옳지 않은 얘기지만 시장 논리에 비과하게 말하자면 더 보기가 좋죠. 더 보기 좋은 상품인 거야. 그러니까 가치 있는 물건이니까 어디 도망가지 말라고 여권을 더 뺏어두고 있다는 거죠. 나도 그 얘기 옳지 않은 얘기지만 이 얘기 들었어요. 뭐 어디 사장님에게. 옳지 않은 얘기인 건 알지만 카페 사장님이 최고의 인테리어는 백인 남자라고. 백인 남자가 와서 노트북 펼치는 순간 이 카페는 흥한다. 바로 그거 제가 어제 기사에서 봤는데 중국에서요. 어디 이제 그냥 외국인들을 백인들을 쓰는 거예요. 그냥 걸어다니라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오고 상품이 돼서 그냥 걸어다니려고 걸어다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시장 논리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 논리는 말 그대로 우리 돈의 세계잖아. 그리고 영어 강사가요. 백인이면 훅 뛰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혹시 조나단 페레라 이 양반도 여권을 빼앗기 채 한국에 갇혀서 고시원에서 시나리오를 할 게 없어서 시나리오를 쓴 것도 있어. 객지에서. 고시원에서 그 저기 뭐야 이삭토스트를 먹으면. 아직 그 앞에 그 컵밥 먹으면서. 영국의 변호사 출신 백인남도 한국의 고용주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수 있다. 뭐 변호사 IS도 지지천데. 영국에서 법 배워봐야 소용없다. 여긴 법을 초월해요. 초법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출신이라서 안 당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했을 것 같아요 대표님. 학원에서 일하고 싶으시면 하는 수 없는 거 아니야. 시나리오는 영화화 되기까지는 얼마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가 워낙 가까운 것 같다 보니까 빨리빨리 영화화가 된 거지. 그렇죠. 영화만 봤을 때도 너무 잘 써 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악녀편 우리 편 들으셨으면 이번 방송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 연출과 시나리오 작성에 교본이야 교본. 그러니까 왜 학교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자기 기준에서 왜 이게 진짜 교본이 돼서 그거 하나만 갖고. 교과서 같은 거. 다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 때는 이제 저희 교수님이 마이클 리콜스의 졸업.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던 여자친구의 엄마랑. 그거를 이제 주로 참 예로 드려주셨어요. 그 영화가 확실히 시나리오와 연출과 그거에 참 어떤 좋은 예거든요. 참 뭔가 아주 잘 맞춰져 있어요. 교과서적이다. 교과서적이. 그런데 정말 이거. 요새는 이제 이걸로 수업할 만하다. 이걸로 수업할 만해 진짜. 여권을 뺏겨야 된다. 해줘서 냈서. 아카데미상 수상 경력이 있으신 거장이죠 이분도. 존 매든 감독에게 지봉이 맡겨졌고요. 여주인공 자리는 제시카 차스테인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존 매든 감독은 시나리오를 굉장히 칭찬했어요. 칭찬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칭찬했냐 하면 세계관 설정. 세계관 설정이 우리가 오늘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단순 명확하면서 탄탄하다. 맞아요. 틈이 없다. 이 세계관 속에서 이 시나리오가 설정한 세계관 속에서 미국의 로비스트 그리고 상원의원들 있죠. 모두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여. 헌정가치 진보적 의제 자기 소신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는 그런 비정한 세계로 미국 정치판을 설정한 다음에. 자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 말하자면 대표님 말씀하신 영국 사람이 보기에 상껏들 설정한 다음에 이야기를 끌어가거든요. 그런데 영화 내용 자체는 조금 아스트랄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영화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 우리는 스포일러 전문 방송이다. 주의하시고요. 영화 내용이 아스트랄합니다. 미스 슬로운이 주인공이죠. 엘리자베스 슬로운. 미국의 악명높은 로비스트예요. 숙률 100%를 찍는다 이런 소리를 듣는 로비스트가 뭡니까? 특정 기업 혹은 특정 국가. 이 영화에서는 인도네시아 같은 이익단체잖아요. 거대한 이익단체들을 대변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도 돈을 버는 건데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벌게 해주냐. 로비스트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국가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법안의 문구 하나만 바뀌어도 그것이 엄청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전 정부의 규제 완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린벨트 해제 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가 쿠키고 어디서부터가 빵이냐 이런 게 나와. 케이크냐. 쿠키랑 케이크는 과세가 달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쿠키는 과세가 생필품으로 분류돼서 0%고 과세가 0%인데 케이크로 분류돼서 과세를 뜯기고 있는 기업을 대변해서 이것은 케이크가 아니라 사실 쿠키로 분류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안 문구 하나만 바꿔주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하죠. 그 이익을 자기가 떼먹는다. 이게 로비스트인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부분 이제 쿠키와 케이크 설명할 때 사실 우리나라 초코파이가 그거거든요. 초코파이의 과자잖아 사실은. 그런데 보면서 아 저기에 저렇게 심오한 저 문구 하나로 진짜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쿠키가 쌀밥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잡곡밥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겁니다. 한국의 입법부는 국회죠. 미국은 상원과 하원인데 여기서는 이제 하원에서 아무리 뭐해도 상원에서 최종 도장이 콩콩 찍혀야 되니까 영화에서는 상원이 나옵니다 주로. 그런데 결국 정치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줄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로비스트다 보니까 이 로비스트가 의뢰를 받아서 돈줄을 대변하잖아. 그러니까 의원들의 주머니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로비스트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돈 없으면 정치 못하잖아.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물고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영화 내용은 아스트랄하냐 하면. 아스트랄해요 영화 내용이. 설정은 아스트랄하다 시나리오가 잘 써졌기 망정이지 이거 포인트만 집잖아요. 다른 영화에서는 아스트랄했을 거야. 미스 슬로운이 엄청나게 실력파인 비정한 로비스트로 나와요.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반복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 이익을 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에 뛰어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아스트랄하냐면 보통 이러려면 미국식의 이런 여성이 고군부턴 영화 있죠. 에린 브로코비치 이런 거. 정의와 혹은 약자를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그런데 주인공은 끝까지 악녀에 가깝고요. 걔가 천사는 안 해요. 그래서 아스트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득력 있게 써 가지고 너무 시나리오가 매력적인데 자신의 그런 나쁜 면 있죠. 극악한 면 사나운 면을 끝까지 유지한 채 손해보는 싸움에 뛰어드는데 이걸 설득력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 법안은 뭐냐 하면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의제가 충돌할 때마다 나오는 거 있죠. 총기 규제. 이게 세계관을 설정하는 게 참 감독이 칭찬했을 법한 게 보통 이런 시나리오를 쓰면 주인공의 동기와 열정이나 이런 주인공에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주인공은 신념체계 속에 포섭을 시켜요. 주인공이 뭔가 그런 총기 규제는 옳지 않아요라는 그런 생각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가 이걸 막을 수 있다면 막겠어. 그렇지. 그런 정의로운 그 무언가 신념에 그걸 갖고 있는 인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보면 요즘 제 기준에서 보면 오글거리죠. 그리고 오글거리는 걸 떠나서 왜 그러냐면 그런 인물이 플랫하게 보여요. 그냥 사람이라는 게 입체적인데 그냥 막 무슨 성인이야. 갑자기 그렇게 됐던. 막 그렇게 나는 신념이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정입니다 이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시카 차스틴 연기하면서 미슬로우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 같은 걸 하지 않아. 그냥 이 사람은 그래서 왜 여기서 계속 등장인분들이 미슬로우한테 묻잖아요. 총기 규제 왜 반대에 뛰어들었냐. 총기 규제 이제 완화에 왜 이걸 반대하느냐. 완화가 아니라 규제 규제. 규제에 왜 반대하는 규제에 찬성하느냐. 총기 규제에 왜 찬성하느냐. 규제 완화에 반대 똑같은 말이죠. 찬성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렸을 때 친구가 총리 어렸을 때 그런 사건이. 가까운 사람 혹시 이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평화를 위해. 그런데 미슬로우는 그냥 나 같은 사람도 그냥 그게 싫은 것도 있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되게 현실적인 인물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순간에 신념체계의 바깥에 있는 인물을 모여서 하다 보니까 더 설득력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어도 예를 들어 마누라 때리는 놈은 나쁜 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페미니즘 1도 몰라도 야 애가 집에서 애를 때리는 그런 놈이 사는 새끼야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 인물에 대해서 그 근거를 굳이 논리를 주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보완은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바로 그 부분을 기가 막히게 보완을 해놨다는 거지. 그리고 시나리오에서도 해결이 되어 있지만 결국 배우가 다 최종 해결을 하는데 캐릭터 묘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미스 슬로우는 승리 경력 목숨을 걸었다고 자기는 무조건 이기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돼. 그러니까 승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말이죠. 피도 눈물도 없는 육식동물로 스스로를 재조정해왔어요. 그러니까 육식동물로 살아남는 게 자기 가치야. 육식동물로 태어나진 않았어. 육식동물로 자기가 자기를 자꾸 채찍질해야 돼. 이게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면증이 시달려요. 약물에 많이 의존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내에서 권력자에게 까불지 말라고 무시당하잖아요. 그 워싱턴 천만에. 너무 세게 나가는 바람에. 너무 세게 나갔어. 그러니까 이 회사 바깥에서 이 회사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또 회사를 때려치고 나가서 회사를 상대로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시민단체의 후원으로 먹고 사는 슈미트라는 남자가 운영하는 가난한 마이너 로비스트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아주 착한 소위 말하는 진보충들이 모여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가서 영화의 주 내용이 되는 싸움을 시작하죠. 그런데 진짜 훌륭한 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 고시오패스잖아. 그렇죠. 우병우죠. 우병우. 우병우야. 여자 우병우야. 공부만 하고 일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섬뜩한 면도 있는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 사람들 사이에 던져놓으면 되게 미숙할 것 같은 느낌.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가지고 사회생활에서 좀 단절된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리버리한 느낌 있죠. 이 느낌마저도 전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보면은 중간중간 어리버리 되는 몇 초간의 틈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관찰해서 표현을 했나 싶더라고요. 이 제스카 차스테인이라는 배우가. 뭐 하여튼 이 양반은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합니다. 도청 속임소 동료들도 속이고요. 엄청 쥐었자. 사람들을. 차스테인뿐 아니라 이 안에서 이제 엘자베스뿐 아니라 모두가 이 로비스트들은 모두가 이런 사람들. 모두가 이래. 결국 나중에 누가 먼저 뒤통수 치는데 성공했냐가 싸움을 달라. 그렇죠. 그런데 갈등 구조가 단숨 명확하죠. 주인공이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는 시민단체가 갑이야. 진보 계열의.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싸운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렇죠. 과정도 올바라야 한다. 도덕적 완결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미스 슬로운의 사고 방식은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거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정의는 결과가 말하는 거예요. 법안이 정의로우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만드는 게 정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화에서 잘 표현된 게 미스 슬로운이 생각하는 건 이 판에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른다. 내 방법 말고 모른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한 여기서 약간 시니컬하게 묘사하는 윤리적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시민운동가들의 기준에서 보면 미스 슬로운의 방식은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이죠. 무슨 극악무도한 방법이잖아요 . 극악무도하고 윤리적으로 옳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미스 슬로운에 던지는 질문은 내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도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느린 패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느리고 느리고 결국은 지는 게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난 이긴다.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처음에는 제인이라는 부하직원이랑 말장난하면서 너는 그렇게 대학원 갈 거냐 그랬더니 대학원 가면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의제가 한 번 더 등장하는 게 이것도 참 멋있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담거리 농담 거리인 것처럼 등장한 소크라테스 얘기였다가 그걸 또 회수해. 그걸 회수해. 회수해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지 . 뭐라 그랬지가 아니고요. 제인이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것도 안 썼다라고 하니까 그럼 소크라테스 얘기는 누가 해준 거야. 그치 그런데 그 얘기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존재가 이런 인물이잖아요. 악법도 법이다잖아요. 즉 뭐냐면 그의 절차적 윤리적 정당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결국은 희생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화두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방법밖에 모르고 이 방법이 옳지 않으면 이 판을 엎어버리 자는 거지. 이 판 이 시스템과 이 판과 이 제도가 잘못 글러먹었는데 그래서 나는 거기에 적합한 방법을 개발했는데 나보고 옳지 않다면 판부터 뒤집 자는 거지. 안 그러면 너도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메타포를 절묘하게 회수를 하는 거야. 더 재미있는 건 그 말을 하기 전에 혼자 고민하잖아요. 그 회사로 옮길까 말까 옮길까 말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소크라테스는 왜 기억됐지 이 얘기 전화를 하면서 결심하는 거잖아. 그때 왜 얘기했던 게 왜 이 여자가 불면증 시달려서 의사가 어떻게 제가 막 잔소리하니까 침대 옆에 책 놓고 코코아 먹고요. 코코아 먹고 잘게요 했는데 곧 자요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회의 갔다 와서 다시 파티 갔다 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집에 혼자 있다가 생각해보니 하면서 결심하면서 가는 장면인데 결심하는 집에 있는 장면에서 이런 컷이 있어요. 아까 말한 침대 머리맡에 있는 책을 읽는 장면이 있어. 그런데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 존 그리샴의 책이다. 존 그리샴의 정치 스릴러 뒤통수 치기 반전 있는 스릴러 소설이잖아. 펠리콘 브리프 같은. 그치. 이 영화 내내 그런 복선들이 영화를 내가 잘 찍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나리오가 좋은 데다가 그걸 영화적으로 시각적으로 그걸 꼼꼼하게 다 거기다 다 넣어놓는 거야. 존 그리샴의 소설 굳이 그 책을 읽고 있을게요. 책 읽으면 잘게요라는 그 말을 회수해서 침대 머리맡에서 그 책을 읽는데 하필 그 책이 우리 홍상수 감독 영화의 변신처럼. 여기는 존 그리샴의 책이었다. 존 그리샴 적용적으로 이런 뒤통수 치는 반전 스릴러 적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부분이 영화가 너무 꼼꼼해 가지고 차차 말씀드리 겠지만 특히 이 사람의 윤리적인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인들이 고나리질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난 쾌감이 좀 있었어. 왜냐하면 흔들림 없는 거 있잖아요. 너무 흔들림이 없으니까 주변인들도 이제 빨려들어가. 빨려들어가서 그 나쁜 짓에 동참하게 돼. 어느 순간 동참하고 있어.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게 왜 저 에 다른 얘기는 진격의 거인 같은 거 보다 보면 느끼는 게 그냥 세상이 너무 참혹하니까 나 말고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 는 신경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격의 거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이 여자가 느꼈을 상황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겠나 알지. 그럼 내가 이기는 거 말고 여기서 뭐가 중요하지라는 질문이 다른 의미로 위선적이지가 않거든. 맞아요. 그리고 이기는 것만 중요하니까 나중에는 승리 말고는 안 남아요. 승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위험에 빠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파국이라면 파국이고 하이라이트로 이제 막 달려가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로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로니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소크라테스가 되게 좋았던 게 얘기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억되게 했느냐. 그거를 남들이 써줘서 소크라테스는 영원히 기억에 남았다잖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이라는 거 의미에서의 메타포가 멋있었던 거지. 지나가는 얘기처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승화시킨? 그런데 그 지나가는 걸 얼마나 꼼꼼히 하는지 잠깐 그 얘기를 할게요. 이게 영화가 얼마나 좀 그러냐면 장면 분석을 해보자면 맨 처음에 변호사 얘기 말고 회사 얘기 이직하기 전에 이전 악당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되게 큰 회사였잖아요. 첫 장면이 여자 화장실이잖아요. 여자 화장실에서 자기의 완전 가장 친밀한 부하직원인 제인이랑 즉 여자들만의 소통 공간이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악녀에서도 얘기했던 거 한 장면에서 하나만 넣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두세 가지를 넣는 게 일단 이 여자는 제인한테도 못 보여주는 장면으로 개인의 변기에 들어가서 사로에 들어가서 약을 먹죠. 약을 먹죠. 불면증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약을 먹고 나오다 보니까 약해 보이기 싫으니까. 약해 보이기 싫으니까. 그 약이 각성제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약을 먹고 나와서 이렇게 손을 안 씻고 나가니까 제인이 고나리질하잖아요. 손을 왜 안 씻나 하는데 거기서 오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또 묘사해 주잖아요. 그 작은 장면에서.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손 씻긴 씻는데 진짜 대충 씻으시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게 연출이 이게 얼마나 하나도 허투루 안 놓치면 그 사이에 인도네시아 누텔라 세금 어쩌저고 얘기를 다 얘기하잖아요. 서로 간론위박을 하잖아요. 그래 놓고 손을 씻고 나가면서 워셔타올 있잖아. 그걸 들고 그냥 나가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 컷이 뭐냐면 그 세금 팜류에 대한 세금인데 왜 제목이 누텔라냐. 누텔라나 비누나 팜류드라는 건 똑같은데 누텔라가 좀 더 그냥 친근하니까 친근하니까 그거 쓰는 거야 라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라는 얘기를 제인에게 해 주고 싶어서 갑자기 회의실 몇 시에 잡아놨어요 어떻게 얘기하는 그 남자 직원이 올 때 갑자기 뜬금없이 야 비누랑 누텔라랑 뭐가 더 어쩌저고 하냐 그랬더니 뭔 소리라고 가버리잖아 남자가. 그런데 그다음 하는 말이 봤지 관심 없어 라는 말을 하면서 그걸 영어로 노 리액션 이러는 거야. 노 리액션 하면서 노 리액션이라는 말과 함께 리듬감으로 자기가 들고 있는 워셔타올을 휴지통에 퉁 버려. 디렉션이니까 노 리액션 퉁 이 리듬감이 이 여자가 거침없고 그런 워셔타올을 여기까지 들고 와서 휴지통에 버리면서 노 리액션이라는 어감의 리듬감 살려주면서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설계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정밀 세공이지. 한 씬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씬에 한 수십 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씬도 웃긴 게 회의실 들어가면 사람 많잖아. 사람 소개할 때도 웃긴 게 들어갔는데 왜 이 사람의 라이벌 되는 그 남자였죠. 펫. 그 남자가 뒤늦게 들어와서 앞에 기껏 제인이랑 화장실에서 나눴던 대화를 나눴던 대화를 다시 한 번 하잖아. 야 인도네시아 뭐 그거에서 어쩌쩌쩌 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을 바로 보여주잖아. 이 사람이 뭔가 여자들에게 고나리질하는 왠지 그런 맨스플레인은 남자일 것 같고 항상 뒷북을 칠 것 같고 자기가 다 한 양 주도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이다 라고는 얘기는 안 해. 안 하는데 그 암시를 하는 거죠. 암시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린 이미 다 들어서 알잖아. 악녀에서는 여기까지 묘사하면 여기서 끝났을 것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묘사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외에 여기서 갑자기 슬론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농담을 하잖아요. 왜 그 어리버리한 직원이 뭐뭐뭐 할까 했더니 수녀님과 신부님의 약간 농담회사 누가 보금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니까 회의실에서 했다가 잘못하면 성희롱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침없이 슬론이 할 때 옳지 않아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패시라고. 즉 패시라는 사람이 다른 의미로 위선적이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그런 류의 인물인 거야. 자기가 위험하다 싶은 발을 빼고 이거 왠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별개로 회의실에서 얘기했다가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발을 빼겠어라든가 그런 류의 인물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회의실 장면 하나 지금 보면 화장실 복도 회의실 딱 3컷인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관계 테마 화두 그리고 그걸 액션과 리듬감으로 편집해내는 게 엄청나요. 진짜 장인의 솜씨. 시간 또 짧아. 시간 또 엄청 짧아. 너무너무 장인의 솜씨여 가지고 그런데 보다가 영화를 너무 잘 찍는 거야. 이미 앞에서 빠져드는 거야. 이렇게 영화를 잘 찍다니. 왜냐하면 악녀 볼 때 안 그랬거든.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은 얘기를 얘기로만 푸는 게 아니라 그 층층이 관계와 그거 막 푸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 더 있어. 물론 좀 아쉬운 장면이긴 한데 시나리오는 분명히 있었는데 연출가가 딱 한 번 놓친 거야.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한 1점 뺀 거예요. 뭐냐면 맨 처음에 그 정치가가 아저씨들이랑 기다리고 있잖아. 미스 슬로운한테 이렇게 총기롭이 우리 한 번 해볼래. 그때 보면 유리로 돼 있는 회의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악수를 해야 되나 키스를 해야 되나 이게 여자가 오니까 뭐 이렇게 안아야 되냐 뭐 한 번도 안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스 슬로운이 걸어오니까 온다 하면서 말을 멈추잖아요. 그런데 그게 재밌는 게 카메라 회실 바깥에 있고 유리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소리가 원래 안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찍어놓고 소리가 들려. 설정 미스야. 원래는 안에서 이 사람들 얼굴 안 보여주고 왠지 아저씨들이 꽁짝하는 것 같은 수근수근하는 느낌 얼굴 안 보여주고 그리고 유리벽 너머로 이미 비춰오는 상태에서 자기들께 꽁짝꽁짝하다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들리는 거지 미스 슬로운은 유리벽 너머에 소리를 못 들을 테니까 저 멀리 미스 슬로운이 유리벽 너머로 올 때 이 사람들이 말을 멈춰 이렇게 찍었으면 조금 더 맞았을까. 왜냐하면 이 얘기가 왜 제가 왜 일정을 뺐냐면 그다음에 왜 변호사 만날 때도 유리벽 너머에서 있다가 나 입술을 읽는 사람이라고 나 입술을 읽는 사람을 얘기하잖아. 맞아 맞아. 그다음에 또 혼자 있을 때 아씨 짜장나 이러면서 뭐가 책상 한번 없잖아. 책상 한번 없잖아. 없는데도 그거 안에서도 이렇게 다시 또 떨어진 서류 줍잖아요. 그때 서류 줍는 게 아니고 약통 찾는 건가. 약통 찾는 건가. 그거 하잖아. 그런데 그거 할 때도 카메라 바깥에 찍을 때 사운드가 이미 먹어있어. 안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다 세 번이나 나오는데 다 했는데 그거 한 번만 처음만 그랬구나. 처음만 살짝 미스를 한 거야. 아 이게 이것만 있으면 거의 완벽한데 이것만 있으면 100점인데 오게 티까지는 아니지만 오게 먼지 좀 오게 먼지가 살포시 앉았다. 그런데 그다음에 멋있었던 건 그거예요. 그 남자가 실컷 얘기하잖아. 슬론한테 어쩌저쩌 우리 총기를 이렇게 하자 이러잖아. 그런데 얘기할 때 보면 컷 배치를 보시면요. 슬론이 뒤로 살짝 물러있다고 건성으로 듣는 듯 그러면서 웨이스트 약간 넓은 샷이야. 그런데 이 할배가 얘기하는 거는 가깝게 잡았어요. 거의 클로즈업에 가깝게 그래서 막 얘기해. 누가 다급한지. 그래놓고 얘기하다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비웃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나한테 네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수치를 보고 대답해 주겠다는 얘기를 할 때 이 여자가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슬론이 일어나요. 위에서 내려다봐요. 정치관 앉아있고 내려다보고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죠. 그 관계를 설정해놓은 다음에 그 대사를 치게 하는 거야. 그때 가서야 슬론은 클로즈업이고 그런데 기가 막 이거 다 계산해놓은 거거든. 이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다 계산해놓은 거야. 그래서 역시 존매던 이분이 90년대부터 활동하던 분인데 장인 있자 장인 한 커트도 안 넣어지는 사람 그런데 보면서 소름 끼치는 거야. 이 사람 진짜 최고다. 피눈 깎는 장인 방망이 깎는 거 있자. 방망이로 지금 거의 유리몽둥이 만들 사람이야 지금. 그래서 악료를 보시고 난 다음에 세안이 좀 되셨다. 나 진짜 정화됐어. 영혼이 맑아졌다니까 진짜 너 이거 보고 영화는 이렇게 찍어야 돼. 영혼이 맑아졌어요? 영화는 그러니까 영화는 진짜 이렇게 찍어야 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나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정치극입니다. 정치를 신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업으로 삼는 직장인 상원의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도 늘 많이 목격했죠. 그러니까 정치가 소신이 아닌 업인 사람들 그런데 이 영화의 세계관에서는 100%예요. 명분은 다 도구야. 이 도구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논리 싸움을 하고 뒤로는 엄청나게 협잡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누구 뒤통수 치는데 더 성공했냐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치 현실에 대한 온정이 없어요. 시나리오에. 시니컬하죠. 이 상컷들. 나는 영국이냐? 뭐 이러면서 썼는데 이제 총기 자유파가 있고 총기 규제파가 있죠. 총기 자유파와 총기 규제파가 제3시대를 누구를 끌어올까 하다가 아 페미니즘이 있구나. 페미니즘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여기서 가장 가관으로 나오죠. 여기 이제 주인공인 미스 슬로운도 여성 CEO의 집이 엄청 좋아요. CEO니까. CEO니까. 여성 CEO의 이제 그 집을 찾아가요. 제가 그분 좋아합니다. 그분 구다이프에서 나오셨던 그분인데 그 노 배우 그분이 여기서 깜짝 출연해 주시더라고요. 잠깐. 여기에는 남자들 것만 없지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빅뱅 이론에서도 빅뱅 이론의 제일 키 작은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걔 엄마로도 나오잖아요. 그랬어? 레너드 엄마? 피도 눈물도 없는 엄마 있잖아. 여기서도 제가 그 배우 너무 멋있거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느낌을 주는데 이게 지금 총기 자유파에는 공화당 늙은 정치인에 들어가 있고 총기 규제파에는 지금 주인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제 페미니즘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페미니즘 계통이 페미니즘이라기보다는 이게 총기 자유파가 표를 더 얻기 위해서는 이제 있는 표를 얻었는데 여성들의 표가 부족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 표를 끌어올려다 보니까 페미니즘까지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여성인데 성공한 CEO야. 그러니까 여기 이 페미니즘 계열에서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페미니즘은 자기 가치가 아니라 그냥 자산이야. 자기 판돈이야 이 사람한테도. 그래서 왜 여주인공한테 그러 잖아요. 그래서 결국 네가 나한테 뭐 줄 건데 라고 하는데 소름 쫙 돋잖아. 그런데 여주인공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주인공이 할 말이 없는데 되게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사를 대사 잘 쓰지만 그 배우님의 카리스마다 아우라가 그게 밀어붙이는 그게 그 장면에서 너무 잘 살았어. 담배 푹 삐면서 담배 마치 앞에 있는 너는 별거 아닌 년이야 실내에서 우리가 왜 그게 일부러 다 세팅해놓은 거야. 실내에서 굳이 자기의 넓은 서재에서 여성 CEO가 담배 푹 담배 여기 뽑으면서 그래서 뭐 해줄 건데 하는데 오 카리스마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본인이 가진 힘보다 지금 힘이 더 커진 상태야. 왜냐하면 여성주의를 어디로 끌어가느냐. 이 싸움을 지금 양 집단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김종필이 돼 있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충청도 누구 거냐 지금 이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충청도야. 어쨌든 키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것도 권력이고 힘이잖아요. 그거를 표정으로 아낌없이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정말 피도 두물도 없는 정시판을 한 커트로 끝내요. 영화가. 맨 처음에 미스 슬롱한테 총기 자유파가 손을 내밀었던 것도 이제 우리가 여성표가 필요한데 자네가 능력도 있지만 여자니까 해줄 수 있지 않겠나 더 잘 그랬는데 하고는 이미 여성주의 이런 소신 신념은 이미 안드로메다야 지금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제가 여자라서 뭔가 총기에 관련된 뭔가 기억이 있거나 있을 거라는데 그냥 여기서 미스 슬롱이 되게 심플하잖아요. 아니 그냥 그게 싫다고 그렇게 감정적인 걸로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딱 그거잖아. 너네는 나에게 보육감을 줬어. 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증명해줬어. 이 사람이 미스 슬롱이 둘 다 진보 쪽 사람이나 보수 쪽 사람이나 다 좀 우습게 보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쭉 보다 보면 미스 슬롱의 태도가 너희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 맞아요. 아니 이기려고만 하면 되지. 여기서 이제 정치극이란 게 결국 여론극이에요.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론이라는 게 결국 개인의 이야기로 수렴되죠. 그렇죠. 이 슬로우는 공개 방송에서 자기 동료 부하의 과거를 강제로 커밍아웃 시켜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이 여자는 말이죠. 유색인종이에요. 여자예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 총기 사고에 살아남은 생존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와서 자긴 강제로 커밍아웃 당한 거지만 아우팅이지. 아우팅 당한 거지만 자신의 과거를 진보적 의제를 위해 드러낸 용감한 여성 동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미스 슬로운에 의해서 왜 그게 여론 싸움에 유리하니까 이걸 또 차근차근 밟아 쌓아갔잖아요. 먼저 이제 여론 앞에 나서서 네가 이렇게 토론도 좀 하고 하면서 얼굴을 알린 후에 그런 생각을 빵 터뜨려 버렸잖아요. 그렇죠. 저기 있습니다. 이런 말씀. 뒤로는 미리미리 뒷조사 다 해놓고 주목받는 스타로 만들어서 진보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총기 사고의 피해자였잖아요 이 동료 부하는 그런데 총을 들고 다니는 군인 출신 백인 남성 이거 완전 공화당적인 아이콘이잖아. 이 아이콘의 구출을 받아요. 그것도 총으로. 총기 그쪽의 광신도 남자애가 어디 덜 떨어져 보이는 애가 내년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서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야 길거리에서. 그때 마침 마주쳤던 이 총을 든 군인 출신 백인 남성 너무나 그림 같은 이 남성이 이 여성을 구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 배우 있잖아 로버트 맥길인가 그렇게 역으로 나왔던 뭔가 정말 싸나이 같이 생겼더라. 어디서 이렇게 딱 얼굴만 봐서 싸나이라는 느낌 있잖아. 어디 포스터 붙을만 하지 않아요 얼굴이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 평소에 완전 꼴마초인데 꼴마초고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것도 모르고 남조차별주의자 인데 위기의 순간에 여자와 아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한 80년대 백인 남부 남부 백인 남자 그 느낌이 딱 있는 거야. 페미니즘이 일도 모르지만 여자 와 애는 싸우면 안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때리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이제 여론이 총을 든. 하지만 밥은 네가 해줘야지. 그런 거지. 밥은 40년 동안 네가 해라. 한 번 위험해지면 내가 총 들고 나갈게 약간 이런 거죠. 이제 여론은 총을 든 영웅의 스토리로 넘어가게 되네요. 의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여론은 또 주인공 측이 불리해지죠. 총을 든 영웅 멋있잖아요. 악인을 쏘아 죽이고 선량한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총을 꺼낼 수 있는 군 출신 백인 남자 너무 상징적이잖아. 그런데 이 총기 자유 총기 규제 법 자체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총을 살 수 있는 게 너무 무분별 잘 살 수 있으니까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 조금 더 규제를 하자. 범죄자가 사거나 테러리스트가 살 수 없도록 하자. 이건데 반대쪽에서는 그 규제를 완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유 자유를 해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도 그 사람은 이게 규제를 반대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의제로 끌어간 거지 사실은. 끌어간 거죠. 그러니까 총기 자유냐 규제냐 하는 논점은 이게 굉장히 범죄적으로 치밀하고 철학적인 과정이어야 되잖아. 헌법 조항 해석인데 이 논점이 이탈되고 이제 사람의 이야기만 남는 거야. 누가 누가 더 영웅이니고 악당이니 하고. 이미지 싸움이인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보수 세력은 총기 규제 법안 통과의 최전선 에 있는 게 미스 슬로운이니 이 미스 슬로운의 사적인 도덕성을 깎아내리는 여론 재판의 작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딱 정말 대놓고 마녀 사냥 하자 이러잖아요. 아예 마녀 사냥을 하자. 마녀 재판하자 이렇게. 아예 마녀 사냥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중동이 잘하는 거 있죠. 말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떨어뜨리면 그럼으로써 그의 말의 가치를 떨어뜨리 는 거 있죠. 이거 조중동이 엄청 잘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한 경우도 따라가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이 핑계가 말도 안 되는 게 당신은 영향력이 많다. 이게 핑계 전부야. 그래서 미스 슬로운을 국회 청문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 윤리 극의 보고서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법리적 절차는 다 있는데 그 청문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한 사람이 미국 정치에 많은 역량을 끼친다면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된다가 여론에 대한 핑계였어요. 정치인들이 너를 너무 무서워한다. 너 한 사람을. 그렇게 어디서 사실 상원위원 완전 노터치인데 핑계로 이렇게 끌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애초부터 청문회는 미스 슬로운이 추악한 인간 이다라는 걸 까발리기 위한 처음부터 인민재판으로 기획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대표님. 미스 슬로운은 추악한 인간인가. 그러니까 이게 미스 슬로운이 추악한 인간인가를 상징하는 게 사실 이거야. 뭐냐면 미스 슬로운이 여기서 보면 매춘도 하고 남성을 구매하잖아요. 매춘 남성을 구매하고 수단과 방법 윤리적 절차 가까운 사람 인간관계 이런 거 다 파괴해가면서 승리에 몰두하는 사람인데 인간이란 게 이제 다 뭐 그런 면이 있는 건데 그 매춘을 한다라는 그 관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누누히 얘기하는 룸사랑이 가는 우리 아빠가 그래도 나는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관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추악하다고 말하려면 어디가 추악해 보인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바로 그 질문. 그 인간이 추악한가라고 말한다면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진 않잖아. 이 사람은 변명은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혐오감은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야말로 정말 그런 어떤 변명이라든가 그건 이 사람의 노독이야. 맞아. 이 캐릭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니거든. 남창을 일상적으로 사는 섹스를 사는 그런 사람이죠. 원래는 마크라고 하는 남자의 단골 고객이었는데 고급 콜거래하는 콜보이의 그러다가 이제 포드로 중간에 콜가이. 콜가이. 호의랑 자면 어떡해. 그런데 이제 보통은 에스코트 에이전스트라고 해서 에스코트 한다고 네. 에스코트 서비스 한다고. 남창을 사는데 이 포드라고 하는 예쁘게 생긴 몸짱 남자 남창한테 이런 말 하잖아. 내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 포기했던 거 연애와 섹스죠. 그것을 유사체험하기 위해 나는 널 산다 라고 그냥 까발리고 말해버리잖아. 나 여기서 산업화 세대의 향기를 느꼈어.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화 세대 특집 얘기하면서 회전의자 그다음에 햇들날이라는 노래 비교하면서 했던 농담이 왜 가사가 이런 가사 나오잖아. 사랑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버렸다. 그러고 나서 이 밟아버린 걸 나중에 정상 받고 싶으니까 나중에 룸사롱 가잖아. 그렇죠. 이 아재들. 그 말을 본인이 해. 미스 슬로우는. 그러니까 미워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경우가 완전히 같아. 그리고 주인공이 남창한테 바라는 것도 돈값 해라. 너 나한테 큰 돈 받잖아. 돈값 해서 나한테 날 열심히 모셔라. 이런 식의 에티튜드를 갖고 있단 말이야. 왜 룸사롱 가는 아재들이 거기 있는 아가씨들한테 마음에 키스가 나면 결국 할 말은 이거밖에 없잖아. 내가 돈을 얼마에 썼는데. 그런데 이거를 미리 까고 얘기하는 캐릭터라는 거죠. 그렇죠. 미스 슬로우는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은 관계 안 하고 그냥 돈만 주니까 네가 이런 것 중에 가장 편하게 번 돈일 거야 하면서 그냥 줘버리잖아. 그런 대사가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서슴치 않아. 사실 룸사롱 가는 아저씨가 마지막에 폭력적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그 아가씨한테 그런 소리 안 할 거라고. 너 이 휴대가 돈 얼마 썼는데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지. 마지막에 삐지고 나서 상어 푸면서 너한테 꼬라박은 돈이 얼만데 이러겠지. 그런데 미스 슬로우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냥 그런 얘기를 해버려. 나 돈 많아. 그냥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시작해. 너가 사적인 시간을 써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든 안 자든 이 돈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청문회 풍경을 하면 이 하이라이트 가 이제 미스 슬로우는 점점 분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과 보수 세력의 벌떼 공격을 그렇지만 청문회 한가운데 청문 대상으로 청문회장에 서 가지고 계속 공격을 당하면 서서히 사람이 무너지죠. 그런 걸로 털려서 안 나오는 사람은 제가 보호하는 사람으로 딱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구야.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국정원에서 팠는데 털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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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찍한데 다만 하나 사모님 몰래 그분이 장남이라 동생 분인가 누구 집을 해주면서 결혼하는 걸 생각할 때 보증을 좀 서셨다. 그게 다야. 인간이 어떻게 그렇지. 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기 힘들죠. 힘들죠.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청문회에서 점점 슬로우니 이제 위기에 빠집니다. 처음에 이제 기승전결의 승하고 전으로 넘어갈 때는 승승장구 해요. 되게 신나게 볼 수 있어. 공화당 이 늙은 아재들을 말하자면 엿먹이면서 엄청 표를 끌고 와. 상원의원들을 이쪽으로 갖고 오는데 이제 이제 전으로 가게 되면 점점 위기에 빠지면서 이 하이라이트가 슬로운을 고객으로 모셨던 포드 남창이 청문회장에 등장하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미스 슬로운의 감정입이 완료된 상태니까 긴장하게 되고요. 그렇죠. 나 진짜 그 장면에서 떨리더라고. 분노하게 되죠. 내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화끈화끈거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사적으로 그런 일에 돈 좀 쓴 게 뭐가 어때서. 그치 그치. 그 신기한 경험이야.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룸사롱에서 놀다가 저 그때 같은 장반 있죠. 걸린 보수정당 의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데 가서 돈 좀 쓰고 논 걸 가지고 뭐가 어때서라고 우린 절대 생각 안 하잖아. 그렇죠. 이건 정확히 같은 경우인데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룸사롱 가서 무슨 지저분하게 제조한 양주를 마셨다든 둥 그거 가지고 전 국민이 막 비난을 하면 이 사람들 되게 억울해 하잖아. 이 사람들이 느꼈던 억울함을 미스 슬로운의 감정이 돼서 우리가 느끼게 돼요. 맞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영화가. 그래도 그분들은 정치인이고 여긴 로비스트잖아. 아니 뭐가 달라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좀 다르지. 어떤 걸 지켜야 되는 선은. 글쎄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 정치인도 만약에 기능인으로 보자면 능력치만 보면 될 문제지. 이거는 어차피 인간성 재판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다른 경우에 보면 고승덕 못난 아빠가 미안하다 이거 진짜 웃겼잖아. 작집쇼 웃기긴 했지만 이거 비판하고 다 조롱했어요 우리들 진보진영 유권자들. 고승덕의 개인적인 과거사잖아요. 사적인 과거사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거에 나오고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했던 유권자 대부분은 아마 진보진영 유권자들일 거고요. 아마 이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채동욱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했을 거라고. 채동욱이 날아가는 장면에서 혼의 자식 건으로 이 조중동 그리고 보수 정권에 굉장히 분노했을 거라고요. 안경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보수진보할 것 없이 왜 김수창 제주지검장 왜 옷 벗고 바바리맨 하다가 잡혀들어간 사람. 이 사람 인간 쓰레기로 엄청 욕했잖아요. 김수창 이야기는 이건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병증이에요. 그치. 맞아요. 그건 그분은 아픈 분인 건 맞아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여론재판을 하고 이 사람이 인간 쓰레기를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법조인이고 고위공직자고 하다 보니까 숨겨오면서 이렇게 의료시설과 사실 이 사람은 의료시설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의료시설과 우리나라 사회 보수성에 의해서 격리된 채로 이 사람이 살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무화지경 상태에서 그런 짓을 자기도 기억을 하긴 하는데 자기 그 의도는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병증의 상태 이게 안 된 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거 다 도덕적인 어떤 그 부도덕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뭐 이런 인간 쓰레기가 다 있나 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잖아요. 그 맥락을 중간 맥락을 서로 연결해서 그럼 그 다음 당신은 어떠한 류의 인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안경환의 얘도 안경환 분이 서울대에 계실 때 여교수를 이게 서울대 법대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젠더적인 젠더 의식이 높은 의미의 활동을 하셨는데 그 책에서 그 책의 전체 문맥을 봤을 때 그 책에서 예를 들어 그 뭐 누구처럼 여자를 몇 명을 따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아니에요 단지 흔히 말하는 물에 젖은 것 같은 미소진의적인 어떤 표현들이지 젠더 의식 자체가 그래서 여자들을 뭐 성매매해도 좋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젠더 의식 자체가 조금은 지금 기준에서 조금 이제 약간 뭔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가 활동했던 부분에서는 특히나 젠더 의식이 높은 활동들을 했다. 그럼 청문회가 우아해지려면 미국 도 영화 보니까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미드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우아한 청문회가 되려면 그러니까 미드에서 나온 게 환상이었고 영국인이 본 게 맞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미드에서 나오는 그런 우아한 느낌이 되려면 바로 야당의 의원이 그걸 물어봤어야지. 당신의 이 젠더 의식에 약간의 낙차 가 있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당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무언가를 개혁할 때 이 부분에서의 보완할 수 있는 지점 무엇이 될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개새끼잖아. 그리고 결국 개새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게 사적인 과거사. 혼인신고 허위신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상한 여자를 결혼한다고 막 이렇게 뻥치면서 이렇게 착취했다. 그랬던 정황이었었던 것만 같다. 결국 나쁜 놈이네. 인간 쓰레기네. 결국 이걸로 날라갔잖아요. 이걸로 통과를 하지 못하고 날라갔잖아요. 이게 비슷하다는 거지. 미스 슬로운을 날리는 방법도 미스 슬로운이 대변하고 있는 저쪽의 주장을 을 우리가 이렇게 반박하겠어요 가 아니라 청문회에 세워서 남창 대궁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각형의 어떤 피사체가 있는데 한쪽 면은 매끈한 게 있고 한쪽 면은 까끌까끌해 그런데 굳이 그럼 이게 전체 모습에서 이게 어떤 다각형의 그러한 피조물이다라는 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얘기를 안 하고 애써 면을 돌리는 거야 계속 까끌까끌한 대로. 결국 저 사람 성매매하는 사람 인간 쓰레기 저 사람이 대변하고 있는 그 족 진영 자체를 다 그냥 뭐야 무가칠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과거를 비열하게 이렇게 딱 짚는 거지 그래서 가슴이 콩닥콩닥 하잖아. 진짜 가슴 뛰죠. 우리 미스 슬로운 끝났구나.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나오는데 이 포드가 남창이 봐주잖아요. 남창이 위증을 해버리죠. 그냥 봐주잖아. 그런데 그 봐주는 것도 자연스러워 . 왜 자연스럽냐면 위증을 해서 나 저 여자들한테 못 판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증하는 것도 미스 슬로운 을 봤을 때 뭔가 사람이 안 된 거야. 어떤 부분에서 약간 짠하고 뭐가 좀 있는 그거를 분위기를 굉장히 잘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자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딱히 설명이 없어도 설득력 있게 연출이 돼 있어요. 그게 보면 왜 슈미트나 다른 사람들이 다 진보적인 그쪽 사람들 편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든가 이런 걸 천착하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위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스 슬로운이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했었다라는 정황적으로 오히려 같은 편이지만 미스 슬로운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증언을 한단 말이지. 그 증언을 하는 이유는 대신도 못도 아니고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야. 물어보니까 하는 거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절차적 정당성이지 윤리적 절차. 그런데 그 사람이 위증을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헌법실서에 대한 도전이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많고 그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가 그런 위험을 감수한 이유는 뭐겠어요. 솔직히 그거밖에 없어. 미스 슬로운이 의리예요 의리. 미스 슬로운이 내팽개쳤던 그 어느 지점에 대한 의리거든요. 미스 슬로운이 딱 두 번 흔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 로봇 포드가 몰라 이렇게 했을 때랑 마지막에 자기를 떠났던 에스메가 자기의 마지막 결론을 보러 왔을 때 그때 그래도 청문회장에 왔을 때 그때 느끼잖아. 자기가 내팽개쳤던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근처에 있었다는 거에 대한 인간적인 온도를 느끼는데 그런데 그 온도를 느끼는 게 다 아이러니하게 마련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멋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보통은 아이러니하게 안 만들어주고 죄송합니다. 또 이 얘기를 해서 악녀의 현수처럼 너를 좋아한다든가 플랫하게 나오는데 매일 너를 지켜보고 있어. 아이러니하잖아. 내가 성구매한 남성이 위증죄로 왜냐하면 그 사람 솔직히 가장 사회 여기서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밑바닥 사람인데 위증하는 순간 5년형 아니면 벌금 엄청나는데. 미스 슬로운이 딱 보자마자 이름을 딱 듣자마자 됐다 끝났다 그런 표정을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페미니즘 1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남자가 의리를 지킨단 말이야. 가장 단순한 의리죠. 아주 심플한 의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위험까지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옳다고는 얘기하네요 오히려 여기서는. 왜냐하면 휴미트가 솔직하게 증언했다고 휴미트가 정치적으로 진보충 새끼 이러지는 않아요. 어쩌면 그 포드의 직업 윤리가 아닐까요. 고객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긴 청문회장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헌법 질서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런데 이게 영화의 훌륭한 점인데 영화는 사실 미스 슬로운의 편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미스 슬로운의 적의 편도 아니고 영화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뒤도 보지 않고 달려온 인간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형은 스스로를 위해서 돈을 주고 이성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이해로 갈무리하고 넘어가고. 미스 슬로운 자체 그냥. 그렇죠. 미스 슬로운 편이 아니라 미스 슬로운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스 슬로운이 생각보다 승승장구하는 장면에서도 미스 슬로운을 비난하는 얘기나 레토릭이나 장면이 영화 내는 계속 나와요. 모두 다 미스 슬로운 10년이다 그러고 다 같은 편도 욕하고 그런다고. 그리고 영화 구조상 말이죠. 슬로운이 진보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안 중요해요. 맞아요. 영화는 총기 규제에 찬성 안 해요. 어디에도 찬성 안 하고 굳이 자를 대고 측정하면 조금 기울어져 있긴 하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태도는 다 관찰해요. 영화는. 영화 이렇게 찍는 거구나 싶은 거야. 영화 보면서 너무 대단한 거야. 맨 초반에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전 지금 현재 그리고 청문회장 왔다 갔다 하는데 청문회장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랑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귀찮아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변호사가 얘기를 할 때 미스 슬로운이 내가 내일 절대 안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옛날으로 돌아가서 막 승승장구하는 씬이 나오잖아. 그런데 그러면 승승장구하는 씬에서 마음이 안 놓여지는 거예요. 그녀가 무너지잖아. 우리 이제 무너질 걸 알잖아. 언제 지금 뭐가 촉발이 돼서 저렇게 됐지라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그 장면에서 리듬감이 멋있었던 게 유일하게 이분이 감정적으로 도발당할 때가 그 장면이잖아요. 그 사적인 것 같고 얘기하니까 계속 수정업법 5조에 따라 이거 하다가 약물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약정이 아니라고 나. 도발당하잖아요. 도발당할 때 리듬감이 얼마나 재밌냐면 갑자기 사운드가 확 커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촬영해야 되니까 뭐 하면서 사운드가 커지는데 커지는 그 사운드 디자인도 얼마나 멋있냐면 사운드가 확 돼. 그러면서 그 상원에 던지는 말 웰컴 투 더 파티 하잖아. 너무 좋았어요. 그 말 한마디 함께 소리가 더 커지면서 그다음 컷이 뭐냐면 탁 넘어가잖아요. 변호사랑 단둘이 있는 복도잖아. 소리가 갑자기 확 꺼진다고 정적 그 자체. 그러면서 변호사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게 딱 그거잖아. 뭐 됐다. 변호사가 째려보고 미스로에 살짝 눈을 피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불같이 화내잖아요. 그래 가지고 징역 5년이고 쪼쪼 막 이렇게 화를 낸단 말이지. 내가 제일 도덕적인 회사를 내가 변호하고 했는데 가장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고. 그렇지. 그런데 이 리듬감 그 사운드 디자인 그리고 그 둘의 관계 이거가 물 흐르듯이 그냥 모든 장면이 뜯어볼 만하다. 웰컴 투 더 파티 기가. 그렇죠. 그 웰컴 투 파티만 하면 멋이 없다니까. 그 사운드 디자인. 사람들이 우아 하는 순간. 그리고 그다음 컷에 갑자기 확 죽이는 거. 빈 복도. 그리고 이 파티가 이게 헬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 현자탐이 싹 오는 순간 나 지금 뭐 했지 이런 거. 와 파티. 어. 와 파티지. 그래서 점점 위기가 고조되는데 미스 슬로니 이 위기를 어떻게 그 결말로 해결하면서 영화가 끝나야 되잖아요. 네.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 감옥까지 가요. 이게 뭐냐 하면 재물로 올라갔잖아. 자기가 이 마녀사냥 잔치상에 재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어차피 자긴 죽어야 돼. 그러면 동기어진 있지. 상이라도 없고 다 같이 끌고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기는 거야. 청문회 말비에 보면 아예 그냥 자기 감옥 갈 거 불법 도청 감청 한 거 그냥 까놓고 이 사람들이 비열한 거래를 하는 거를 그냥 아예 영상으로 틀어버리잖아요. 청문회에서. 나는 거기서 맨 처음에 했던 대사 나올 때 그때 소름끼치더라고. 로비스트란 적의 카드를. 로비스트는 통찰력이 중요하다며. 먼저 본 후에 마지막으로 내 카드를 내는 거다라는 말을 할 때 난 그 대사가 그냥 자기가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자기 직업 속에 얘기하는 건데 그 대사를 또 회수해가지고 노려보면서 로비스트는 적의 카드 위에 나의 카드를 내는 거지 하면서 얘기할 때 우와 소름.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 카드를 준비하고는 있었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지. 그렇죠. 내가 이건 정말 자기가 무너지기 마지막 직전에 쓰는 것 같아요. 이 건의 승리만을 위해서 돈도 안정도 다 보겠단 말이에요. 승리까지 멀어지니까 이제 뭐야 이기는 게 뭡니까 상대 측을 자기보다 더 나락에 떨어뜨림으로써 이기긴 이긴 걸로 남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이 의지가 나중에는 이 밑도 끝도 없는 이기고자 하는 그 욕구 있잖아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이게 나중에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워 진짜. 맞아요. 이 자체로 마치 히틀러 보는 거 있잖아. 의지의 승리 이런 느낌. 아까 이 여자 로비스트계 존위기라니까. 맞아. 존위기의 마지막에. 다 헤드샷이야 진짜. 존위기의 마지막에 보면 1편에서 아버지가 칼을 쏠 때 마지막에 힘이 없어가지고 칼을 재낄 힘은 없고 자기 배를 찌르는 걸 이렇게 잡아요. 그런데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아예 그 칼을 자기 배 먼저 찔러 찌르고 사람이 당황하니까 그제서야 때린단 말이야. 그걸로 똑같아.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이 다 죽어버리지 않았는데. 딱 이거잖아. 승리는 상대적인 거야. 내가 5년형 받아도 니네가 20년형 받으면 내가 이기는 거야. 딱 그거란 말이야. 누가 누구 보고 더럽대? 딱 그거잖아. 그리고 이제 결국 깜빵에 갑니다. 변호사가 면회 가잖아. 잘 지내요 하는데 하는 말이 되게 웃기잖아. 자유하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너무 웃긴 거야 그게. 그런데 결국은 조기 출감되는 장면에서 끝납니다. 영화가. 또 어떻게 조기 출감했는지는 알려주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죠. 변호사가 준 걸 잠깐 던지잖아요. 왜 그녀 때문에 들어가게 된 그 두 의원과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얘들이 그거 재판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가석방 신청하겠다. 던져주죠. 그 대사 중에서 멋있는 게 사실 일부러 자기를 딸려 들어가게 하려고 일부러 자기가 사인한 서류를 일부러 놨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혼자만 알고 주변 사람 절대 얘기해. 왜 팀원한테 왜 얘기 안 했어요? 어쨌든 미니몸 5년. 최소 5년. 자기가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공범으로 몰고 갈 수 없었다라는 자기의 최소의 직업윤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대사가 특히 역시 리듬감이 미니몸 5년 하고 한마디면 딱 끝나. 그거는 진짜 최소한의 직업윤리 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불과해. 마지막 염치 같은 건데 영화를 다 보고 마지막에 그 대사를 보면 성모 마리아가 마리아처럼 느껴져요. 변호사가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잖아. 아니 저런 면이 별거 아닌데도 감동을 하게 만들어. 이 영화의 마지막이 캐스터의 엔딩이 생각나요? 감옥에서 출감하면서 쓸쓸한 배경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걸어가면서 어디로 가지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데 그러니까 영화가 해피엔딩도 새드엔딩도 아니죠.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든 계속될 것이고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겠지 하면서 딱 끝납니다. 아 좋은 영화는 엔딩이 해피나 새드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감정의 울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딱 끝난다는. 그렇죠. 이게 쇼생크 탈출도 마지막에. 그렇지. 둘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얼싸는 순간 끝나잖아. 멀리서 롱샷으로 크게 잡으면서 둘이 이제 결국 만나는 걸로 끝나잖아요. 왜 그러니까 거액을 두고 먼저 탈출해 있던 친구가 수영장에서 미녀들 불어놓고 이러고 안 놀고 있잖아. 혼자. 대나 이렇게 대패질하면서. 그것도 웃기겠다. 팀도미스가 미녀들이. 이러면서. 팔 쪄가지고 돼지 못하겠어. 자네도 빨리 입수해. 안 이러잖아. 이러면서 안 끝나잖아. 그냥 외롭게 보트를 이렇게 사포질 하고 있잖아. 내가 에센을 미국 에센을 작가했으면 쇼생크 탈출 비꼬하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었겠다. 틴누비스 출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 두 사람에게 삶은 이제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겠지 하는 엔딩이라서 그게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둘이서 예를 들어서 둘이서 같이 지폐 하늘에 뿌리면서 이렇게 끝나고 영화가 얼마 없기 때문에. 옆에 랩해가 셀럽이야 지금. 안 그러잖아. 그런데 영화도 결국 새드냐 해피냐 그게 아니라 계속된다 삶은. 그러니까 이 총기 규제권에 의해서 이 여성의 인생의 한 장이 한 챕터가 넘어간 거죠. 그 챕터를 보여주고 관찰해서 끝나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이 포만감이란. 그리고 그게 잘 알 수 있는 게 그 여자는 절대 변함이 없고 그 여자가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이 과정에서 단 한 번 느꼈던 그 두 번의 온기 있잖아. 포드와 에스메에게 느꼈던 아주 미약하나마 의리 같은 온기로. 왠지 그런 거야. 그녀가 분명히 흔들림 없이 자기 방법을 고수하겠지만 앞으로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무언가 역길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야. 느낌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암시만 한다. 그치. 이게 좋은 영화의 특징이죠. 그런데 쇼님. 네. 쇼님은 이제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다 했고요. 쇼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다른 다른 부분이 혹시 있으려면 있을까요 딱히 사실 이거는 미스터 슬로운이 미스터 슬로운이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화라고 봐요.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비주얼이 있어서.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나는 오히려 이 배역을 예를 들어 최민식이나 베네치오 델토로가 했으면 더 끔찍하고 더 더러웠을 것 같거든. 창녕 막 불러가지고 지옥 헬. 베네치오 델토로가 한다고 생각해봐. 헬이잖아 헬. 어떻게 생각하지. 바로 왔어. 베네치오 델토로가니까 바로 알겠네요. 제시카 찰스테인이 아니라 그랬으면 이게 요즘 감각이 좀 달랐을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여성으로 설정이 된 것 같고. 그렇게 세근하게 빠지지 않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감정이입을 시키는데 성공해야 되잖아. 적어도 여성분들은 요즘에 여성분들은 감정이 못하죠. 못할 수 있게. 그렇지. 맞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아마 최민식. 아니야 남자도 힘들어. 동성이라도 추한 건 추한 거야. 그러니까. 또 냐. 그런데 내가 글쎄 상상을 해봤다. 이게 좀 남자도 예쁜 사람이면 괜찮아요. 공유. 조금 괜찮아요. 그러면 모르겠다. 강동원 씨. 그럼 좀 괜찮은 거야. 그런데 공유나 강동원은 피도 눈물도 없는 로비스트처럼 안 생겼어요. 난 잘할 것 같은데. 애시튼 커처 공유 이러면 괜찮은데 베네치오 델토로. 최민 씨. 안 돼. 노. 알파치노. 그 일을 넣도록 해 주세요. 알파치노는 차라리 나도 로버트니로가 최고일 거야. 로버트니로 뭐 이런 거 있잖아. 지옥 그냥. 안 돼요. 미스터 헬. 네. 안 돼요. 최근에 한국 영화하고 결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 영화들 보면 내부자들 검사회전 이런 거 보면 처음부터 선악이 정해져 있고. 신념의 미국 영화스러워요. 신념의. 맞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찌어찌 하다가 악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고 싸움을 벌이는. 그리고 중간에 교훈을 얻어서 개과천산하는. 검사회전 보면 도둑이 그 나쁜 놈인데 원래 검사가 아닌데 개과천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인이 한국에서 쓴 미국을 배경으로 한 시나리에요. 굉장히 아스트라죠. 굉장히 건조하고 그 건조함이 영화의 힘이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또 내가 샷바이 샷으로 진짜 많이 봤어요.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한 3번 봤어요. 이 장면도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에스메을 아우팅 시킨 다음에 에스메가 울고 있잖아요. 긴장실에서. 그 장면도 예술인 게 에스메가 막 이렇게 따져요. 언제부터 하냐. 언제부터 나를 그랬냐. 그러면서 가다가 잠깐 포즈가 뜯을 때 혹시 그럼 맨 처음부터인가 이럴 때 있지. 회상하는 순간 있잖아. 얘가 잠깐 자기 머릿속으로 잠깐 들어가는 순간 있지. 그때는 포커스가 거울에 비친 에스메 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에스메 생각났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그때부터 이미 계획했던 거야 하는 순간 다시 현실 이 거울 쪽이 아닌 이쪽에 있는 진짜 에스메 쪽 포커스가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받는 슬로우는 거울에 비치잖아. 거울 쪽을 포커스를 해 주는데 흔들림이 없어. 그대로. 이게 그 사람 이미지인 거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컷을 어떻게 시즌을 엔딩을 하냐면 에스메은 지금 그 장면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거기 본 메이크업 박스나 이런 거 소품으로 놔뒀어요. 왜 놔뒀냐면 그 여자가 계속 이렇게 화장하고 풀메이크업돼서 노출되는 걸 계속 종용을 시켜왔잖아. 이 여자가 익숙해졌잖아. 이 여자가 지금 자기도 동의했다라는 어떤 지점에서의 자기의 욕망 같은 부분도 간접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자기가 이미 자기 거울을 보면 아까 그 풀메이크업에 익숙해진 자기가 있어요. 단순히 안 돼. 난 내 과거를 까발리고 싶지 않아 가 아니라 이미 그 여자가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그 첨예한 순간에 그 경계에 서있다라는 걸 보여준 다고요. 대중 앞에 나갔을 때 그 모습이 좋았던 거.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100% 실컷 할 수는 없거든 .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엔딩을 어떻게 하면 미스 솔롱이 다가오잖아. 거울에다 그 여자를 비추잖아. 그래서 거울에 비춘 두 사람 모습이 거울에 포커스를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화면에 거울에 둘 모습만 보여줘요. 이제부터 나가서 우리는 팔짱을 끼고 걸어갈까 하면서 계획을 딱 설명 하잖아. 그런데 이미 이 여자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잖아. 마스카라 다 번지고. 그런데 그거 자체가 미스 솔롱이 계획한 그림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울을 이용해서 그 미장센을 만들어주는데 소름. 뭐 이 사람은 기계인가 영화의 머신인가 막 이러면서 연출 기계 마지막에 뒤통수를 다 치잖아 미스 솔롱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흔들렸던 그것도 이게 다 계산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사 다이얼로그 편집이 얼마나 예술적이냐면 우리 원래 약간 그런 룩이 있어요. 대사가 두 줄 이상 가면 대사 길어져서 집중 못한다. 집중 못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좀 너무 말만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한 줄에 압축시키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웰컴 투 더 파티라든가 로 리액션 이런 리듬감 있는 대사를 많이 듣는 건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여자 이런 얘기하잖아. 로빈은 선견 지명이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꾸미는 것. 이 말 하자마자 그다음 편집이 제인이 그 외에 배 뒤통수 대리라고 제 미래를 의논하고 싶습니다. 이 대사를 쳐요. 그런데 한 줄이잖아. 이 말 나오자마자 다시 패시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가씨 이러잖아. 쿠키. 쿠키 이렇게 불러요. 깨알같이 쿠키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다음 다시 슬롯이 대사를 쳐 승자는 적보다 한 발 앞서 구상 하고 자신의 카드를 적의 카드 직후에 내줘. 이거 방금 제인 얘기잖아. 적의 카드 직후에 낸다고. 제인이 지금 우리 지금이 딱 적기라고 그러더니 사직서를 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다음 대사가 제인이 지금이 바로 때예요 라고 하면서 액츄얼리. 액츄얼리 한다니 그다음 대사가 슬롯이 그건 적을 놀라게 하고 라는 말과 함께 패시 뭔데 이래. 사직서야. 도대체 뭐야. 그리고 마지막 슬롯의 대사 적에게 놀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담담한 표정으로 제 사표예요. 학계가 제 체질이죠. 이러는 거야. 이 대사 편집이. 착착착착. 캐릭터를 쌓아놓은 걸 다 회수를 하면서 한 줄 한 줄 다 열려고 편집 해놓은 걸 보면서. 그러니까요. 이분은 영화 기계다. 그런데 내가 왜 기계라고 했고 예술가라고 말하기 애매했던 게 영화가 아쉬운 게 내가 또 그거예요. 0.1점이 여기서 내가 또 아쉬웠던 거예요. 깎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보통 여기까지 이 정도 레벨의 예술가 장인이면 여기서 이제 그 예술가 인증이 들어가 잖아. 흔히 말하는 영화 하는 애들 표현으로 멋샷이 있단 말이에요. 멋샷. 뭐 데드타임이 됐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멋샷이 하나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뭔가 굳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왠지 이 위치에 있을 것 같은 이 불가위한 느낌이 이 장면은 뭐지라는 거 우리 좀 이따 얘기할 립밤윙클의 신부에서는 자주 나오는. 네. 너무 자주 나오는. 그걸로 영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멋샷이 있으면 이제 이게 진짜 거의 활용점정이 되는 건데 이분이 너무 그 헐리우드 시스템 내부에서 연출 훈련을 너무 혹독하게 받으셔 가지고 그런 감독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건 주춤하시더라고.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거기서 한 번쯤은 왜 미스 슬로우니 왠지 약 하나를 두고 바람을 쳐다보면서 이걸 먹을까 말까 하면서 그거 괜히 한 30초 보여줘도 돼. 그런 멋샷. 이런 멋샷이 많이 나오는 이거의 레벨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아까 제가 말한 머니볼 같은 영화. 이 시나리오와 영화 기계가 찍어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감독의 멋샷까지 포함된 그 우아함. 머니볼이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여기에 멋샷 하나만 있었으면 이 영화는 진정한. 완벽한데. 마스터피스다. 그래도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지. 마스터피스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솔직히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무슨 그런 동영상 갖고 까발리는 거. 내부자들부터 해서 다 나오는 거 잖아요 이거. 맞아요. 없는 설정 갖고 만든 거 아니에요. 있는 설정 주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왜 이게 다르지 중간중간에 대사가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얼스케이크가 필요하다고. 지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다운로드하는 동영상 그 제목 자체가 얼스케이크잖아요. 다 회수해 다. 모든 정보를 회수하고 모든 시나리오의 모든 요소들을 구겨넣는데 정갈하다. 너무 훌륭했다. 어떤 의미에서 미스 슬로운이 본인이 감옥에 가는 그걸 감수한 게 또 이해가 가는 게 폭주한 기관차잖아요. 이 사람 계속 약 먹고 잠도 안 자고 끝간데 없이 가는데 나를 멈출 뭔가가 본인한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의 한국 신문 같은 거. 그거지 그거. 이 사람 잠 못 자니까. 잠 못 자잖아. 감옥 가면 약 꺼낼 거 아니야. 영화를 보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부하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뭐 다 저렇게 엉망이고 굉장히 난잡 하고 로비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별로 옳지다는 시스템을 용인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다 보고 나면 또 시스템을 긍정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은 신념이 있는 척만 하지 실제 신념은 없는 다 장사치리들이잖아요 여기서 로비스트는 뭐 보다 노골적인 장사치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시스템이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인 군살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시스템이 잘 작동만 되면 그 사람의 성정 따위에 기대서 확률 도박을 할 필요가 없지. 그 시스템대로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입법을 하기 위해서 의원이 올바른 사람일 필요는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에 의해서 진심으로 전쟁이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고 치면 이 의원이나 아니면 속으로는 맨날 전쟁영화 보고 이런 사람인데 유권자한테 눈치가 보여서 평화를 사랑하는 척하는 의원 한 명이나 같아요. 세상의 가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비스트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여론을 그래서 조정하려고 하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이 나아져야 한다는 이 진보 거대한 민의의 흐름을 거시적으로는 결코 거스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유권자의 표심으로 나타나고 그 표심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의 그런 입법으로 해서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시스템을 미국의 시스템을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시스템 그 자체의 기능 놓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슬롬도 보면 시스템 판을 흔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사람은 시스템 내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만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나한테 얘기할 거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을 엎어버리잖아. 판을 뒤집어버리지. 파괴야. 혼돈 파괴. 그런데 그게 설득력 있다. 설득력 있다. 마지막 장면에 그게 나올 때 쾌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 팩폭의 쾌감이. 그런데 나는 솔직히 진짜로 내가 너무 영화를 순진하게 봐서 그런지 제가 맨 처음에 났던 그 대사를 다시 한 번 회수할 때 진짜 소름돋 돋았거든요. 우와 라면서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어렸을 때 본 그 느낌 있잖아. 그렇지. 이게 헐리우드 영화지. 이게 미제 영화지. 맞아 이거야 그런 거 있잖아. 완성품. 잘 조립된 완성품으로서의 헐리우드 영화. 장인의 솜씨를 한 번 진짜 제가 사실 지난주가 저의 감상이 마야이 였는데 내 눈 이번 주는 마이 프레셔스 헐리우드의 100년 가까이 되는 공력이 집적이 된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의 결과로서의 그런 완성품 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된 노장 감독이 갖고 있는 진짜 공력 테크놀로지 신인 감독의 패기와는 다른 탄탄함 또 좋은 배우를 만나서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것 같은 설정과 전개인데 그걸 정교하게 조립했을 때 처음 보는 것처럼 재미있는 바로 이걸 볼 수 있다는. 제시카 차스텐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제시카 차스테인은 제니퍼 간호와 헷갈렸어. 시나리오 작법과 연출법의 교본 이다. 교본이에요. 사실 이거 한 편만 갖고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거 한 편만 갖고 공부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교본이다. 여기서 더 이상의 평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눈에 잘 띄는 진짜 교본 중에 하나가 셜록 1시즌 1편이거든 정말 교본이야 그거는 연출의 교본이야 시나리오 상으로는 약간 그런데 연출의 교본 인데 이거는 연출과 시나리오의 어떤 그 진짜 앙상블이 참 좋다 요거를 하나하나 시나리오로서 한 번 공부하시는 분들은 새로 써보고 연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샷바이샷을 다 뜯어보면 아마 진맛을 느낄 수 있어요. 진간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스 슬로운 의문의 근육 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신 우리 대표님. 마이 프레셔스. 우리 문화 골룸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